자 오늘 준비한 용품 골프공, 마우스, 실타래, 연필, 청진기까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. 어머니 어디 가세요? 땀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? 땀나 더? 난 좀 부모님이신 줄 알았어요. 간격스러운 시간이기 때문에 잠시만 이거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기 위에 올려주시고요. 어 근데 이 중에 물건이 하나가 빠졌죠? 뭐가 빠졌을까요? 그렇죠 말씀하신 분 갖다주시면 됩니다. 나와주세요.